엄마, 나 한바퀴 완벽하게 다 돌았어요. 자면서 뺑글, 여기서 뺑글, 어이구, 방금 뻥 계속 끼네? 뺑글 돌아서 제자리까지 왔어요. 자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? 어? 360차를 다 돌았어, 우리 이쁜이가. 기존에 가려고 봤더니 안 갈아도 되겠죠? 엄마, 지우 잘 잤어요? 아이고, 방구 냄새나. 방구 잘 꼈어? 아이고, 똥방귀 뀌었구나. 똥방귀 뀌으면 지우 똥구가 빨개져요. 응. 빨개져요. 똥구가 빨개져요. 지우 잘 잤어? 우리 깜찍이 저기 옆에서 강아지 발차기 하고 있다. 지우 응아해, 응아. 똥방귀만 끼지 말고. 지우 잘 잤어? 왜 카메라를 피하는 게야? 어, 지우 응아하려고. 아이고, 응아하려고 열심히 힘주고 있구나? 자, 엄마가 도와줄게. 응아응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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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너 낮잠을 이렇게 갑자기 많이 또 자면 어떡해? 지금 너 낮잠을 2시간 40분이나 잤잖아. 응? 배, 배에 힘 좀 빼봐. 엄마 마사지 해줄게. 배에 힘을 계속 주고 있네. 2시간 40분이나 낮잠을 주무셨어요? 어? 주무셨나요? 응. 응, 엄마 나 주무셨어요. 주무셨어요? 그러셨어요? 원래 산책 가야 되는데. 그치, 지우야? 밖에 비가 와서 산책을 못 가서. 아쉬웁! 아쉬워요. 산책 가고 싶은데. 지우 산책 좋아하는데. 산책을 못 갔어요. 발가락 발가락 발가락. 발가락 발가락 발가락. 산책을 못 갔어요, 엄마. 그래서 자면서 뺑그르르 돌아서 선배님도 제자리로 왔어요. 요렇게 돌아서 뿅! 여기로 왔어. 요렇게 돌아서 여기로 뿅! 왔구나, 지우가. 응응. 그랬어요?